네 안녕하십니까 AP 도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ABL 바이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298-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10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 그 이제 다음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뭐 살짝 이렇게 찍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ABL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뭐 신규 연구결과 소개 뭐 이런식으로 세계 최대규모 이제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그 11월 1월 11일부터 4일동안 열린다고 해요. 4일동안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문에 열린다고 하는데 음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로 이제 좀 난항을 좀 겪다가 어쨌든 그 무기가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주가로 보여드리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일단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9월에 아시기 다 이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이제 그 하이파이바이오라는 이제 업체랑 협약을 해서 이제 코로나 임상의 일상이 이제 돌입했어요. 일상에 돌입을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죠. 이때 이제 했는데 주가가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떨어졌어요. 왜 왜 떨어졌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제 너무 사실 사업성의 우려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대형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이상 뭐 이상 지나 이상 삼상 정도 뭐 긴급 승인 할 때쯤에가 9월달 10월달이었는데 얘네는 이때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았죠.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너네는 이중항체라는 강력한 기술인데 왜 굳이 코로나에 또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또 뭐 뭐 괜히 괜히 뒤늦게 해가지고 또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낀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다가 11월달에 사업성 우려로 중단했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다시 주가가 오른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임상 돌입 안 했으면 이렇게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런 식으로 뭐 갔다가 요기에서 좀 놀지 않았을까 이렇게 밑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한번 슈팅 나와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11월에 중단을 잘해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이렇게 다시 원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ABL 바이오가 되겠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요거 같은 경우도 이중왕체에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ABL 바이오는 이중왕체 관련해서 5건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다. 기술 수출을 했는데 ABL 바이오 말고 우리나라에서 앱클론 파멕신 뭐 이 이중왕체 관련 한 업체가 3, 4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ABL 바이오가 독보적으로 이제 5건 기술 수출을 했고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 거기에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JP모건의 초청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이슈인데 거기서 연구 성과까지 발표가 잘 난다. 물론 이제 연구 성과 발표가 잘 나왔다고 기사가 나면은 이제 확정이 뭔가 된 거잖아요. 어쨌든 기술 수출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오르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단기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단기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조정을 받다가 기술 수출 계약을 뭐 예를 들어서 일전에 이제 기술 수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몇천억 조단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체결했다 하면 주가 바로 반등합니다. 그래서 반등해서 올라갔다가 요게 이제 기술 수출이 완전히 계약까지 완료되면 기사는 이렇게 나가요. 천억 이제 계약 예정 진행 예정이라고 뜨면 주가 올라가고 계약 확정해서 계약이 됐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잘 하시고 항상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지선은 한 여기까지 25,800원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중축소나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해줘서 평당가를 낮추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밑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만약에 연구성과 발표했는데 연구성과가 좋지 못하다 하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 밑까지 떨어지는 건 그런 악재로 인한 확률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ABL바이오는 전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기술 수출 성공 사례까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정고점 충분히 찍을 수 있다. 뚫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때 답변을 꼭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압권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지는 않아요. 그냥 보압권으로 이렇게 놓을 것 같아요. 11월, 1월, 11일 전까지는 그냥 계속 이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보압권으로 놀다가 연구 결과가 좋게 나오면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꾸준하게 좀 브리핑 해드리는 걸로 해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남겨드릴 거고 오늘 좀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세 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나 미국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이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 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이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제 채팅으로 추천 매수가 1,100원 제시해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픽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신 1입 비약가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가 1만 5,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이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공부하시라고 이런 식으로도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이러신 분들 좀 빨리 복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